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... 새 옷 좀 사야겠어요... 서울에 같이 쇼핑하자! 귀여운 거 잔뜩 보여줄게! 정말요? 우와! 진짜 재밌겠네요! 베이스 높여! 신나게 가보자! 지금 슬픈 강렬! 다크인! 이제는 슬픈 강렬! 아! 슬픈 강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가 날아가서 이 세계를 지켜야 해요. 쇼핑크yy는 라이브로 전투가 시작되는데 상담사는 Russian-F тоже 미소가 다시 전투가 시작하겠는데 if you like it, then it will hit the weather 기계가 잘 되었습니다. 오픈한幾名 저기다 이걸로 presenters! 여기가 적흥국의 적으로 좌우 중인 전기 때문인데요. 그냥 다른 면수면 상승 전에 탑급적일지도 모른다. 확인해보니까 더 고작받미는 없어서 글소해보니까 더 흥분히 좀 시켜보는 것 같습니다. 공격적인 적용적인 공격에 도착하십시오. 마찬가지로 구멍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지 신고를 운영하십시오. 공격을 낼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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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